첫 번째 주자는 특별히 강한 사람으로 누굽니까? 네 뭔가 좀 이분이 마음이 많이 불편할 수 있는데 명실상부한 미스터 로또 현재 승률 1위이자 아하 수호 아 수호다 시원한 가창력으로 고막을 청소해주는 고막 청소기 최수호 야 시작부터? 네 마음 편하게 먹어 마음 편하게 아 수호가 너무 높아 수호 씨가 지금 나올 뿐이 아닌데 야 그렇다면 저쪽에 관련자가 지금 두 명이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좀 불편해서 더 불편하라고 이분이 더 불편하라고 이분이 아 안 돼요 안 돼요 아 둘 중에 누가 나오나? 더 불편하라고 더 더 불편하라고 어 천가현 김다혈 중에 누가 나오나 보다 전국의 가요자를 모조리 휩쓰는 대상 청소기 김나윤 김나윤 야 올 것이 왔습니다 김나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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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올 것이 왔습니다 나는 못 봐 나는 못 봐 오 야 뭐 이렇게 된 마당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아 네 두 분이 좀 얘기를 나누시고 인사를 좀 하시죠 정식으로 예 네 처음 보겠습니다 처음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지금 김나윤 씨하고 이제는 정으로 만난 겁니다 네 정으로 만난 겁니다 네 네 아니 좀 보세요 이쪽 왜 이쪽을 잘 못 보는지 아 진짜 못 보겠어요 아니 뭐 왜 힘들었어요 누나들이 아 이게 첫인상이 그래도 네 천가현 씨랑 김나윤 씨가 좀 셋이잖아요 셋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 근데 만났을 때는 생각보다 더 심해서 놀랐습니다 더 심해서 더 무서웠어 누나들이 생각보다 더 무서웠어 말 가서 하세요 수호 씨 아니 근데 수호 씨 말고 다른 분이 마음속에 원래 있었다고 이제 와서 하는 얘기예요? 이분이었으면 분명히 저한테 첫 번째라고 했는데 김나윤 씨 마음속에 탑세븐 첫 번째는 최소호가 아니에요? 사실 1순위는 수호 씨가 맞았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영순이가 계시더라고요 영순이가 있었어 이야 1등 말고 대상이 있었구나 영순이 영순이 누굽니까 사실 눈여겨봤었는데 바로 진 안성훈 마스터님이 안성훈 마스터님이 네 안성훈 네 아 경례는 왜 하는 거야? 죄송합니다 제보 드릴 게 하나인데요 어 제보 뭐야? 이제 저한테 계속 아 수호야 수호 너가 제일 멋지고 1순위였어 너가 최고야 하다가 하다가 지현이 형 딱 받는 순간 막 얼굴 시뻘개지고 막 얼굴 시뻘개지고 막 손으로 하트 또 있어 영순이 위에 또 있어 아 박지현은 또 뭐 영순이 위에 또 있어요 예 저 혹시 죄송한데 저는 몇 순입니까? 네? 나상도 나상도 나상도는 예 어떻게 어 노래 시작할까요? 네 나상도는 언급을 자제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선곡을 확인해 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노래들 준비하셨을지 먼저 김나엘씨 어떤 노래입니까? 결승에 오르면 이 노래를 불렀을 것 같은데 사실 라이벌 소시를 보면 생각나는 곡이에요 네 또 대한민국의 많은 누나들의 마음을 또 훔쳤잖아요 네 유진아 선생님의 미운 사내 준비했습니다 네 최수호는 미운 사내 네 네 사내라고 소화를 해줬어 이랬는데 이번 대결도 최소호가 이기면 네 최수호 어떤 노래 준비했습니까? 네 저는 주병선 선생님의 아리아리오를 선곡했습니다 아리아리오 아 좋은 노래 아리아리오를 선곡했습니다 아리아리오 아 좋은 노래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? 아리아리오 네 네 내일 누나가 집에 조심히 가리가리가리오 하시라고 너무 자 좋습니다 최수호씨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가리가리가리오 음악 주세요 아리아리아리오 오 예 당신이 참 좋아요 어여쁜 내 사랑 이리 만겨요 오 어 짧은 치마가 살라 내 맘도 덮달아 살라 당신의 은은한 꽃바람 향기에 치해서 온 몸이 들썩 오늘은 더 예쁘네요 술 한잔에 붉어진 두 머리 태양날에 수줍은 널보다 더 고와요 아리 아리 아리요 당신이 참 좋아요 빨간 입술자국 내 맘에 남겨줘요 아무도 모르게 아리 아리 아리요 부끄러워 말아요 어여쁜 내 사랑 이리 와 안겨요 미소가 활짝 내 맘도 덩달아 활짝 당신의 간지런 코듬 쓴 소리에 취해서 온 몸이 들썩 오늘은 더 예쁘네요 술 한잔에 붉어진 두 머리 태양날에 수줍은 널보다 더 고와요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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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요 당신이 참 좋아요 빨간 입술자국 내 맘에 남겨줘요 아무도 모르게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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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요 부끄러워 말아요 어여쁜 내 사랑 이리 와 안겨요 가슴이 살랑살랑 들썩들썩 미치겠어 어두운 몸이 짜릿하게 부끄럽게 부끄럽게 사랑을 해요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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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요 당신이 참 좋아요 빨간 입술자국 내 맘에 남겨줘요 아무도 모르게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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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요 부끄러워 말아요 아리 아리 아리안으로 어이없는 내 사랑 이리 와 안겨요 우리 jee 으 부 המ 라라라라. 라라라라라라. 니콤, 티파. 어, 이거 봐. 최수호 점수 확인합니다. 아리아리오, 자, 1라운드 최수호. 몇 점입니까? 최수호? 최소호! 대박입니다, 시작부터 100점입니다, 최소호! 와, 100점 나왔어! 최소호! 대박입니다, 시작부터 100점입니다, 최소호! 나와, 나와, 나와! 자, 한우 선물 세트 드립니다, 최소호! 아, 선배님한테 이 점은 좀 빼줘도 되는데. 너무 잘했다. 100점 맞으면 돼요, 100점 맞으면 돼요. 파이팅! 파이팅! 아, 선배님의 노래. 섬진한 여자의 가슴에다 우릴 던진 선에야. 던어버린 사람이라면 사랑한다 말은 왜 했냐 활짝 핀 꽃처럼 웃던 얼굴이 배밀인지 요즘 오래졌네 손질던 내 가슴에 돌을 던친 사내야 미우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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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얄미 기운 사내야 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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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숭짱한 여자애 가슴에다 호울을 던친 사내야 떠 remember 어린 사람이라면 사랑한다 말은 왜 했나 활짝 빛꽃처럼 웃던 얼굴이 웬일인지 요즘 우울해졌네 숨질던 내 가슴에 돌을 던진 사내야 미우사네 미우사네 열리기운 사내야 미우사네 미우사네 열리기운 사내야 김나엘이 점수 확인합니다 김나엘 점수 확인합니다 최수호는 100점 2점 부족합니다 김나엘 김나엘います 소요시 bombar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